오늘 오전에 이에 대한 교부권이 어길되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한, 아주 참담한 이것은 국회 운중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행정공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게 어려운 이유를 훔쳐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제의 요구는 대통령의 기본, 고유 운안이기는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진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